내 딸 아빠 응? 내 딸이 안해줘 내 딸이 안해줘 내 딸이 안해줘 내 딸 아빠 응 봄이 뛰어내네 봄이 잘했어? 봄이 계란줄까? 봄이 계란 먹을래? 봄이 계란 좋아해? 네네 나도 좋아 계란도 좋아 메추라기가 왔어 메추라기가 왔어 빨리 가보자 천천히 메추라기를 잡으러 가자 메추라기도 빨리 가나봐요 저는 운이 아파 메추라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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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추라기 그건 참샤야 그것은 참새라고 메추라기가 메추라기야 메추라기야 일요일 때 일요일을 잊지 않고 일요일이 일요일이 일요일에 일요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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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다은 분배께서 쌍카메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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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도 보지게 하네 여기도 좀 잘 모르겠는데 그거 잘하는 거 동현 만나요? 아빠 아기게디가 있어요? 네 대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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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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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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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 로마프리알로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귀찮게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사는 거에요 왜 아빠? 여기가 집이에요 어떻게 둘러잡지 안돼 아빠?